손오공! 위험해! 손오공! 동자오빠! 뭐야?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래! 적이 이정도는 돼야 흥미진진하다구! 시끄러워! 기척 떨어지겠네! 지금부터는 수행 열심히 할 거예요! 양치젤도 빼먹지 않고 하고요! 남을 괴롭히지도 않을게요! 어쨌든 착한 어린이가 될게요! 그러니까 목숨만은 살려주세! 저 커다란 울음! 커다란 덩치! 틀림없어! 전설의 마수야! 손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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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라! 좋아! 싸워볼 만한데! 가더라! 널 피! 조이! 어떠냐! 제법 맷집이 있군! 좋아! 너는 제법! 가워! 키리! 자! 꺄악! 좋았어! 제법 해볼만한 상대로군! 손오공 조심해! 에잇! 제! 혼세의 마왕에게 이기려면 이런 강한 녀석과 연습을 해야한다고! 오공! 착각하지 마라! 이 녀석은 고통될 수도 아냐! 조심하라고! 걱정 붙들어, 메샤! 다시 한번! 갈피! 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아악! 으아악! 으아악! 아우, 내 잘생긴 코가 돼지코대는 좋아, 한자 마법을 써야겠군 강해져라, 힛, 얍!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소노구! 소노구! 흠... 오호...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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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저 녀석은 약점이 없나? 어? 약점이라고? 입구 위쪽에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라고 써 있었어. 그래! 저 마수에게도 있을 거야! 어? 뭐하려는 거야? 좋아! 내가 알아내주겠어! 약점을 찾아라! 사절 3! 선우공! 마수의 약점은 이마의 보석이야! 으악! 이마? 좋았어! 저기가 녀석의 약점이란 말이지? 좋아! 그렇다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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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머리 쪽으로 갈 틈이 없네! 해라! 이 단순 완숭이야! 뭐? 약점만 공격하려고 하니까 공격 패턴이 너무 단조로워지고 있잖냐! 그래서 뭘 어쩌라고! 머리를 좀 굴리라고! 굴리라고? 굴려? 맞아! 열필 썼던 그 마법! 나와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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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구! 누가 공을 굴리랬냐! 머리를 굴리라고! 있어봐! 저 녀석! 돌을 부수는데 정신이 썰렸어! 지금이야! 간다! 마지막 힘을 다 쏟아붓겠어! 이야아아아악! 으악! 으악! 위로 이동! 위로 이동! 퐁! 이야아아악! 선호공! 선호공! 어떡해! 선호공 괜찮아? 선호공! 아.. 아.. 정신 차려! 선호공! 선호공! 이대로 내버려두면 위험하겠어! 비켜봐! 기운 나라! 기운 나라! 기운 기! 으악! 으악! 내가 왜 자고 있는거지? 에휴! 제시! 괜히 형님 걱정시키고 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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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행이야! 흐흑! 아무튼 넌 대단해! 이런 괴물도 처치하고 말이야! 아직 멀었어! 어?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 혼세 망을 이기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이런 바보 녀석! 넌 니가 독불장군인 줄 아나 보는데 너 혼자라면 니 말대로 넌 아직 멀었어! 그치만 니 옆에는 약점을 찾아주는 삼정! 어? 싸움에 무기가 되는 여의필! 어? 그리고 별 도움은 안되지만 항상 응원해주는 이 옥동자 형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넌 혼자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모두 함께라면 충분히 강한거야! 알겠어? 으악! 으악! 명심할게! 그래야지! 내가 말한거지만 너무 멋진거 아니야? 아이 boat 나나에 발로 차서 터진거야 이게 뭔일이냐 그.. 그러게 어흫 얘들아 저길 봐 길로롱 끼럭, 끼럭, 끼럿럿럿 뭐야, 얘네 이게 전설의 마술이야? 귀엽다 끼럭, 끼럭, 끼럭 3장! 위험해! 아, 가치러 하이어튼 여자애들은 귀엽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끼럭, 끼럭, 끼럭 끼럭, 끼럭, 끼럭 네네네네네 대체 뭐라는 거야? 그렇지 한자 마법을 쓰면 되겠어 너희들 문문마법 알고 있지? 응 근데 문문마법이 왜? 지금 보여줄게 컷! 문문 글자 안에 귀, 이를 넣어서 자 이 꼬마 형의 말을 들려줘 들을 문 안녕 모두들 만나서 반가워 끼럭 마, 말이 틀리잖아 어흥, 그렇지 들을 문의 한자 마법은 알 수 없는 말을 들리게 해주니까 너희들 나쁜 사람들 아니었어? 너 미안해 사과할게 끼럭 엄청 때려놓고 미안하다면 다야 끼럭? 뭐라는 거야 끼럭? 알아듣게 말해봐 어라 뭐야? 갑자기 왜 딴청이야? 아까 니가 날 막 때렸잖아 참으라고 오공 지금 저 녀석의 말은 들을 문 한자 마법 때문에 들리는 거라고 어? 어? 아, 그렇지 그럼 이번엔 문 문 마법 안에 이 불을 써 넣어서 묻게 해줘 물을 문!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삼장이라고 해 안녕 삼장 너같이 예쁜 아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끼럭? 우와, 이젠 저 녀석도 우리 이야기를 알아듣네 우린 옥황 상대님의 명령으로 마법 천자문의 초석을 가져가려고 온 거야 역시 그랬구나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끼럭 다짜고짜 공격한게 누군데 그래? 끼럭, 미안하다 끼럭 난 천자문 초석을 지키는 소스다 끼럭 너희에게 천자문 초석이 봉인된 천자탄을 주겠다 끼럭 아이치 이렇게 쉬운 걸 고생만 죽도록 했네 옥황 상제도 심술구자 그럼 이 초석의 천자탄 가져가도 되는 거지? 끼럭 이제부터 이 천자탄은 내가 갖고 있는다 그럼 이제 네 임무는 다 끝난 거야? 이젠 뭘 할 거야? 끼럭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끼럭 그치만 이 지하 미궁에 있고 싶지 않다 끼럭 야 넌 나한테 못되게 울었으니까 혼자서 반성하라고 응 맞아 맞아 응 끼럭, 끼럭 우리랑 같이 갈래? 정말? 그래도 돼 끼럭 뭐? 그럼 혼자 이런 지하 동굴에선 너무 외로울 거야 끼럭, 끼럭, 삼장이랑 같이 갈 거다 끼럭 안돼, 안돼, 절대 반대 끼럭, 끼럭, 삼장 같이 가도 되지 끼럭 알았어 끼럭, 끼럭, 끼럭 그런데 이렇게 계속 안고 다닐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괜찮아 주면 되지 않을 거다 끼럭 어? 끼럭, 끼럭 어? 그치? 난 천자탄이 될 수 있다 끼럭 무겁지 않다 끼럭 들어가줘 끼럭 그래 이렇다면 문제 없지 그래 쑤쑤쑤쑤 짜잔 아니 그것은 용의 천자탄 대체 그건 어디서 손에 넣었느냐 지하 미궁에 초석을 가지러 갔다 가요 지하 미궁이라면 그, 그렇다면 혹시 그것은 혹시고 뭐가 할 게 뭐 있어 지하 미궁에 사는 용의 신수라고 하면 그 녀석밖에 더 있겠어 전설의 마수야 에이? 전설의 마수? 그게 어째서 너희들 손에 좋아 한번 불러내 볼까? 저저저, 잠깐 나와라 전설의 마수 용, 용! 전설의 마수라니 큰일 났다 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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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이것이 전설의 마수라고 어 어 깨럭 깨럭 응? 응? 더 크고 무서운 놈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귀여운 녀석이라니 전설이란 거 믿을만한 게 못 되는구만 아니에요! 처음에는 더 크고 무서웠는데 손오공이 싸워서 이겼더니 펑! 하고 요렇게 작아진 거예요 처음엔 컸다고? 흠 그렇다면 어떤 봉인이 걸려 있었던 게로구나 깨럭 어? 어디? 어디서 깨럭? 무엇을 찾고 있는 게냐 삼장이야 삼장 나 삼장과 함께 있고 싶어서 따라왔다 깨럭 어? 어? 삼장은 어디에 있는 거야 깨럭? 삼장이라면 여긴 없는데 삼장을 내놔라 깨럭 에? 이 녀석이 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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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장 삼장 깨럭 없다니까 그러네 야 이리 알아 삼장 삼장 어딨어 삼장 내놔라 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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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당장 삼장한테 갈 거다 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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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려 봐요 녀석아 삼장은 삼장이 왜 깨럭 삼장을 앞에서 누워있단 말이야 지금은 만날 수 없어 아빠 삼장이 깨럭 응 깨럭 니가 만나고 싶다고 쉬어야 하는 환자를 괴롭히면 안 되겠지 그럼 더더욱 병문안 가야한다 깨럭 친구라면 당연한거다 깨럭 깨럭 그러니까 내놔라 깨럭 어? 뭘? 문병관인데 빈손으로 가라고? 자 선물 내놔라 깨럭 뭐? 치 그럼 할아버지가 주 깨럭 갑자기 문병관 선물이라니 지금 없는데 아 정말 무심한 사람들 있다 깨럭 삼장이 아프다는데 깨럭 이 녀석들한테 그런거 기대해도 헛수고야 내가 준비해 주지 나와라 곧 깨럭 어떠냐 이 정도면 저 몽둥이 셀스쟁이다 깨럭 멍둥이 삼장 문병관 딱 길어 삼장 문병관 딱 길어 대체 저 녀석을 왜 데리고 온 게야 자 약이다 마시거라 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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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돼? 무슨 일이냐 너희들 삼장 문병 왔어요 응 들어와 안녕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이다 삼장 몸은 좀 어때? 괜찮아 걱정 시켜서 미안해 저기 삼장 실은 꼭 삼장에게 문병하고 싶다고 하는 녀석이 있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누군데? 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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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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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럭 삼장 아아아앜 아? 왜 그래? 너는 삼장이 아니다 길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어딜 봐서 삼장이 아니라는 거야 뭐 그래 니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데려왔잖아 달라 삼장이 아니다 끼로 삼장에게는 저런 뿔 없다 끼로 너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끼로 끼로 그만둬 야 삼장은 저런 뿔 없다 끼로 뭐 녀석이 너 정말 방해하지 마 끼로 대체 저 녀석은 뭐냐 그게 지하 미궁에서 데려온 전설의 마술에요 전설의 마술이라고 그게요 사정이 좀 있어요 얌자락 있어 잡을 통 뽕뽕 묶어주겠어 꼬맹이 여야 끼로 쎄 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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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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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선 삼장이 편히 쉴 수 없지 않느냐 이 녀석들아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쌀도사님 문병은 조용히 와서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는 게야 이 웬 소란이냐 얼른 돌아가거라 네 그러니까 오지 말자 그랬잖아 이 녀석이 멋대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니까 야 밥 좀 먹어 싫다 끼럭 삼장한테 보내줬 끼럭 이 녀석이 니가 어제 그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또 차려가냐 그건 삼장 아니었다 끼럭 그리고 이 녀석 이 녀석 하지 마라 끼럭 그럼 뭐라 부르는데 그나저나 넌 이름이 뭐냐 그런 거 없다 끼럭 음 그렇다면 이름이 필요하겠구만 이름을 지하 미궁의 마수라고 부리기엔 좀 그렇고 뭐가 좋을까 찾아 내 이름이니까 내가 줄게 끼럭 뭐? 울트라 짱퍼 슈퍼 대마수 주니어 삼색 끼럭 울트 뭐? 뭐야 멋있는 거 다 갖다 붙인 거잖아 말도 안 돼 메롱 내 이름이 다 먹게롱 그래도 부르는 건 우리잖아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한자 마법으로 이름을 지어 주자 자 이름을 짓는다 이름 명 엥? 이름표가 생겼다 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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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 언제나 끼럭 끼럭 하고 말끝마다 붙이잖아 딱이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름을 끼럭 끼럭 이 삼장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귀여운 이름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끼럭 나의 한자 마법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냐? 응? 쭈아! 끼럭이라고 불러주세요 끼럭 와우 멋진 이름인데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그리고 이젠 우리랑 같이 지내려면 아픈 삼장을 괴롭히면 안되겠지 끼럭 끼럭? 자 삼장에 대한 기억이 바뀌어라 기억할 기! 끼럭? 어? 자 끼럭 이게 누구지? 삼장이다 끼럭 삼장이다 끼럭 참 줏대없는 전설의 맛을 쎄 옳지 옳지 그래 저... 끼럭 죽다! 흥! 똑같은 수법에 두 번은 안 당한다 오라! 셋! 샷! 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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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프다 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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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같이 날려줌마 먹고 스피어! 한 채! 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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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끼럭! 끼럭! 쬐 그만님 다 불고 있어 전자패! 전자패부터 빼세요! 하는 건 나중에 생각해요! 나한테 명령하지 말랬지! 내게 덤빈 놈들을 혼내준 뒤에 뺏어도 충분하다고! 그, 그래도 제 계획은... 이 신업자는 그에겐 더 이상 관심 없어! 한 번만 더 쪼갈거렸다간 저 녀석들과 똑같은 꼴을 당할 줄 알아! 얼마나 녀석 감히 위대한 시비심어 켄터킹님의 얼굴에 손톱 저국을 내! 야, 이 나쁜 닭아! 그만두지 못해! 조그만을 상대로 시사하잖아! 기다려라, 이 녀석 다음은 미처리가 될 테니까! 마지막 선고, 닦이로!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면 무서운 끼로로 튀어나온 닦이로!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얼마나 무서운 게 튀어나오나 볼까? 받아라! 닦아, 스크류, 펀치! 끼로! 끼로! 끼로로 경고 무시했어, 끼로! 끼로로 정말 하랐다, 끼로! 무서운 끼로로 변신! 끼로! 너 무슨 꿍꿍이야? 뭐, 뭐지? 이 괴물은? 저, 저군! 전설의 치하미궁 마수? 끼로로의 정체가... 저... 끼로로! 멋있다! 완전 짱이야! 흠! 전설의 마수가 대수냐! 덩치만 산만한게! 에잇! 이건 안 막아라! 건더리! 크! 이 맛이 어떠냐! 이 녀석이! 너의 공격을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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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아이고! 조금 하는군! 하지만, 며어지기다! 꼬꼬, 스크륙, 터치! 기짱! 아니, 왜 짱 이놈이! 기원! 치, 이래선 도저히 이길 수 없겠어! 최후의 필살기를 써야겠구만! 가자! 나의 필살기다! 기적, 기적, 칼토, 공격! 날카로울, 예! 마땅해! 아이고,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해! 대체, 저 녀석은? 승산이 없겠다! 저, 저 녀석은 끼로로! 아니, 전설의 마수잖아! 왜 갑자기 우릴 공격하는 거야! 끼로로가 아니라 전설의 마수니까! 끼로로의 기억은 또 봉인된 것 같아! 그럼 어쩌지? 내누라냐! 다시 싸워야 하나? 아, 맞아! 끼로로의 약점은 이봐였지! 조금 미안하지만 한 대만 때릴게, 끼로로! 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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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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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끼로롱! 아까 짱이란 말 취소들! 아이고이구! 살살해서 될 상대가 아니란 걸 깜빡했는걸! 미안하지만, 으아악! 봐줄 수가 없겠어! 자! 다시 간다! 그만둬! 손어공! 삼정! 여긴 왜 온 거야? 몸도 안 좋은데 누워있지 않고! 미안해! 모두들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도움이 되지 못했어 이번엔 내가 나설게! 끼로로를 불러낼 방법이 생각난 것 같거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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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내가 마음으로 부르면, 끼로로가 답해줄거야! 내 마음과 끼로로의 마음, 서로를 이어줘! 통하이통!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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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장 몸에서 빛이 나왔어! 저 빛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야! 끼로로, 끼로로! 들리니? 나 삼장이야! 끼로로는 착한 아이지? 친구들한테 상처입히는 나쁜 아이가 아니지? 끼로로, 끼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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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끼로로를 좋아하는 삼장이야! 내가 안아줄 수 있게 귀여운 끼로로의 모습으로 돌아와줄 수 있어? 끼로! 아아악! 삼장하고 싶었어, 끼로! 나도 끼로로! 으아악! 위험하다, 끼로! 내가 혼내준다, 끼로!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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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로로! 어공! 뒤를 조심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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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으아악! 으아악! 2, 2, 3! 으아악! 으아악! Did you get the remotely? 으아악! 으악! 왜? 뭐, 이제 내볼만 하겠어? 나아! 잘했어 히러누! 으악! 으악! 고물이 되어버렸네! 대단해! 잡으라! 돌아! 이 녀석이 지하 미궁 전설의 마수라군! 시끄러워! 이 녀석! 합체수에 힘을 보여주마! 엉기!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아! 히러누가 맞서고 있어! 히러누! 파이팅! 엄청난 괴력이군! 그렇다면 천자탄의 힘으로 파워 어어! 히아아악! 으아악! 으악! 으아악! 으악! 으흐흐! 이럴수가! 나의 초강력 펀치를 막아내다니.. 으악! 으악! 유아악! 아, 아, 합체수의 파리! 없애버리고 말겠다! 합체수 궁극의 에너지! 전내라, 전기의 힘! 해방되라! 전자탄의 모든 마력이야! 으으으으! 뭐여, 두 패드! 헤헤헤헤헤헤, 이걸로 끝장이다! 받아라! 전기전! 시, 격! 전, 겨! 아아아아악! 키라로! 키라로! 정신 차려! 키라로! 키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 보자 너와 나를